연수구가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4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 이번 마을복지계획수립컨설팅은 지난 10일 동춘일동을 시작으로 11월에 각 동별 사이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연수구는 주민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구 마을복지계획수립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군은 각 동별 현안과 욕구를 파악한 뒤 의제 설정과 의제별 실천사업 구성 등 실질적인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